이번 시연에서는 RS 커맨더 사용자들이 3위일체 기능을 활용하여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용자, 동료 및 고객들과 효율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제품의 출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메일 알림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이 도면에 주석으로 수정 요청 사항을 달았네요. 도면 파일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지만 이 버튼을 클릭할 경우 RS 커맨더에서 열어볼 수 있습니다. 주석 팔레트에서 고객이 남긴 주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연관된 객체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 팔레트에서는 동료들이 남긴 마크업과 주석 히스토리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영별로 필터링할 수 있으며 예컨대 해결됨으로 체크된 사항 등을 보일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크업과 주석은 도면 리비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면 위에 별도로 붙는 것으로 불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현장에서 녹음된 동료의 음성 기록입니다. 고객분과 곧 미팅할 예정입니다. 최종 완공 예상 사진 있나요? 이제 이미지로 마크업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택한 객체들의 마크업을 연결할 수 있으며 하나의 마크업에 여러 장의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마크업은 동료가 어디에 있든 정보를 공유하기에 유용합니다. 사무실, 이동중, 재택근무지 등 어디에서든 하나의 팀으로 연결해줍니다. RS 커맨더, 터치 및 쿠도를 사용하여 마크업과 주석을 만들 수 있으며 보기 전용 링크로 들어온 무료 사용자들도 달 수 있습니다. 앞서 고객분께 요청받은 수정 작업을 완료한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도면 파일이 클라우드에 저장되므로 클라우드 저장소 팔레트에서 수정 사항을 동기화합니다. 이로써 제가 수정한 내용을 모든 사용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는 RS 쿠도 또는 터치를 사용하는 원격 작업자들에게도 해당되며 모든 사용자들이 가장 최신 도면 버전으로 작업하게 됩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른 기기 장치로 옮겨서 작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택근무 중에도 모든 도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도면 파일들은 사용자가 작업하는 모든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폴더에 다른 도면을 업로드하려면 파일 메뉴 또는 빠른 액세스 아이콘에 있는 클라우드의 저장 기능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저장소와 폴더를 선택해 줍니다. 아직 클라우드 저장소를 연결하지 않은 경우 RS 쿠도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샘플 도면 파일도 몇 개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이메일 알림을 받았습니다. 동료인 안드리아가 RS 쿠도에서 도면을 수정했군요. 급한 프로젝트인 만큼 알림 정보를 계속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메일 또는 RS 커맨더에서 알림을 끌 수 있습니다. 핵심 기능으로는 RS 쿠도에서 기본 설정을 관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일일 요약만 수신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드리아가 아직 도면에서 작업 중이므로 저는 읽기 전용 권한으로 접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여러 사용자가 도면을 동시에 수정하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편집하는 동안에는 도면을 수정할 수 없지만 뷰잉은 가능하며 마크업이나 버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드리아가 어떤 부분을 수정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버전 내역을 보면 다른 사용자들이 수정한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읽기 전용 모드로 보는 중이더라도 현재 버전과 이전 버전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도면의 차이점은 색상으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승격 기능을 사용하면 이전 버전으로 되돌릴 수도 있지만 현재 버전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안드리아에게 스탬프 마크업과 주석을 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수정된 도면을 컨펌 받을 차례입니다. 클라우드 저장소 팔레트에서 보기 전용 링크를 추가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받은 사람은 온라인으로 도면을 확인하며 주석을 달 수 있습니다. 사실 본 시연 영상 초반부에 이미 고객분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전의 링크를 공유했기 때문이죠. 보기 전용 링크는 라이브 업데이트되므로 다시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링크를 비활성화하기 전까지는 고객분이 도면 작업을 팔로워할 수 있습니다. 마크업과 보기 전용 링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연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RS 커맨더는 오토캐드 또는 기타 대한캐드와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나 3위일체 기능으로 모바일과 클라우드 기술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도면 작업 시간을 줄이고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업무 프로세스는 오직 RS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